안녕하세요. 수비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직장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력서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보고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일해왔지만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모든 게 맞는 말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늦게 요리를 시작한 친구들에게 해주었던 조언들이었고 그중 많은 수의 친구들이 지금은 한국 호주에서 요리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 한 분이라도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조언을 드려봅니다. 우선 경력자분들은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갓 졸업한 한국에서 요리를 공부하거나 일을 해왔던 요리초년생, 학생, 워킹홀리데이 분들이 처음 호주 주방에서 직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호주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자는 크게 워킹홀리데이, 학생, 그리고 영주권 관련 비자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와 학생들은 6개월 근무 제한과 20시간 근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아닌 시골 또는 관광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눠져서 성수기일 경우에는 적정시간 일해주기를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굳이 활동을 하신다면 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로도 더 높은 확률로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보다는 작더라도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한 좋은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호주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라도 식단 경험을 짧게는 6개월 이상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호주에서 바로 경력 없이 직업을 찾기에는 주방 허드렛일이라도 경쟁에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근무를 하셔서 기본적인 프랩 또는 주방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이나 학위보다는 어느 규모의 식단에서 어느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호주는 레퍼런스라는 것이 취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전 직장 또는 업무 관련하여 지원자의 능력을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매니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의 경력보다는 호주 내에서 경력을 더 인정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한 사람의 몫을 해주길 원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이력서의 내용보다 확실한 사람의 검증된 의견이 판단에 있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초년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레퍼런스는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실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력서를 주시면 레퍼런스 부분에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호주 주방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호주 주방에서 일하기 위해선 최소한 업무적인 영어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창히 사사로운 생활 얘기가 아닌 지시나 간단한 소통 정도가 가능하면 주방의 첫 직급인 키친핸드로 지원하신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방 직급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언어적으로나 경력적으로나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키친핸드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키친핸드로 공부하기 싫으시다면 셰프들이 당신을 요리사로 뽑을 수 있는 이유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은 쉽지는 않죠. 우선 많은 업장에 가서 매니저급 이상의 요리사들을 만나서 이력서를 직접 전달해야 됩니다. 레스토랑이라면 바쁜 시간이 아닌 서비스가 끝나거나 시작하려는 시간인 11시나 3시 정도가 방문하기 적당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수많은 이메일 이력서보다 받는 입장에서는 좀 더 열정적인 지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HR 측 인사가가 있는 곳은 그렇게 지원하더라도 다시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지원해야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일하는 곳은 호텔이라 직접 찾아오는 사람은 없지만 전에 근무했던 레스토랑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와서 이력서를 주고 간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시기에 사람이 필요할 때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단지 알바 같고 일하는 사람한테 민폐 같기도 해서 망설여지기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안 뽑으면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고 그렇게 건네진 이력서 중 한 군데만 연락이 오더라도 성공한 겁니다. 뭐든 처음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력서 작성 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이름, 전화번호, 주소지를 제외하고 요리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 관련한 경력에 대해서는 회사명, 일을 시작한 시기, 마친 시기, 포지션 그리고 했던 일을 최대한 자세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초보 요리사를 뽑는 입장에서는 좋은 에티튜드와 성실함이 중요하지 1, 2년 배운 스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다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차피 스킬을 가진 것보다 성실함 또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키친핸드를 시작하게 되신다면 제일 어려운 걸 해낸 겁니다. 그 다음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키친핸드란 직책이 설거지 위주로 하지만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진 않습니다. 주방 심부름이나 간단한 재료 손질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마치시게 되면 키친핸드 바로 위에 분들 즉 쿡이나 콧미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 배우려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하는 일을 완벽히 다 하고 항상 일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항상 어필을 한다면 일을 궁금해할 때 자신의 업무를 다 했다면 안 가르쳐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일찍 가고 또는 남아서 일을 배우기도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업장도 있고 열정패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하고 쿡 또는 코미의 일도 눈에 익어간다면 채용을 한 매니저에게 한두 시프트라도 쿡으로 일할 수 없는지 계속 물어보세요. 호준은 말하지 않으면 잘 안 해줍니다. 한국은 묵묵해하는 게 미덕이지만 호준은 그렇게 일하면 미안하게도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스케줄을 짜는 입장에서 언제든 보충할 수 있는 일류를 준다는 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준의 이직률도 높고 변가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일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손에 익숙한다면 그 후에 내부에서 진급하는 것이 그 직업을 바로 구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일한 것이 다음번에 직장을 구할 때 또 다른 레퍼런스가 되고 키친핸드가 아니라 그 위치급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많은 요리사들이 화려한 경력과 이력이 있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도 주방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키친핸드가 1년 10년 뒤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여러분의 열정과 성실함을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